11월 마지막 날인 오늘 체감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현재 기온 0.5도, 울산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남부지방도 체감온도가 모두 영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곳곳으로는 눈비 소식이 있지만 동쪽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부산과 울산, 양산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빙판길을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제주는 흐리고 가끔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0도, 양산 1도, 거제와 남해는 2도로 어제보다 날이 춥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7도, 울산과 양산 6도, 창원은 5도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남해상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